민노총 택배노조 간부가 쿠팡 직원을 폭행하고 또 경찰까지 밀치고 욕설을 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이 간부의 폭행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이기상 기자입니다. 노조 조끼를 입은 남성이 입구를 막은 바리케이드를 넘자 직원들이 막아섭니다. 하지만 남성은 목을 조르고 뒤로 넘어뜨립니다. 경찰!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남성은 주먹질까지 하더니 대범하게 욕하며 경찰을 밀어붙이는데 정작 경찰은 뒷걸음치기 바쁩니다. 남성이 제지를 뚫고 들어오자 직원들과 술래잡기하듯 요리조리 추격전도 벌어집니다. 하지만 경찰은 마라토노 결승선 통과하듯 길을 열어줄 뿐입니다. 경기도 용인 쿠팡 배송센터에서 쿠팡 택배지회 창립 대회가 열렸습니다. 민주노총 택배노조 경기지 부장 자격으로 캠프를 찾았던 원모 씨는 센터 출입을 제지당하자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원 씨에게 폭행당한 피해자는 5명, 이 중 1명은 현장에서 구급차에 실려가기도 했습니다. 택배노조는 노조법상 삼별로조 지부장은 사업장에 들어갈 수 있는데 못 들어가게 해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원 씨는 4년 전에도 비노조원 택배기사를 날아차기로 폭행해 논란이 됐습니다. 경찰은 원 씨를 폭행 혐의로 입건했지만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는 따로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이기상입니다.